안녕하세요. 스윗더미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미치겠고 어색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하는 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요. 정말 간단한 요리들 혹은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같이 만들어보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슈가쿠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박력분 250g 계란 1개, 버터 120g 슈가파우더 70g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바닐라 에센스 아니면 바닐라 향도 괜찮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로 재료가 없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상온에 좀 놔둔 버터를 크리마를 시켜줄 건데요. 이거를 마요네즈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상온에 좀 두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렇게 버터를 잘 풀어주셨으면 여기다가 계란을 넣을 건데 계란은 한 개 바닐라 익스트랙 이게 지금 1티스푼 이거든요. 더 넣으셔도 되고 더 넣어 더 넣어 그대로 한번 섞어서 이 버터랑 섞어줄 건데 이거 상당히 체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거 거품기 있으신 분들은 거품기로 반죽하시면 되고요. 손으로 하실 거면 좀 힘드실 거예요. 계란은 여러 번 나눠서 넣어서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하나가 되긴 합니다. 힘들어. 아이고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살짝 뭉쳐진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계란 넣고요. 다시 고난의 휘핑을 시작합시다. 소리에 놀라서 지금 내가 적고 있는데 미소야 미소 얘 여기 누워있어 여기 미소 어이구 누웠어 하던 거 합시다 우리는 됐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섞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를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섞어줄게요. 대충 섞어도 돼. 아이고 튀었어 튀었어 다음에는 이제 박력분을 섞어줄 건데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으실 때 막 휘젓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듯 식으로 자르듯이 섞어주셔야 돼요. 살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일자로 자르시고요. 그다음에 모아서 이렇게 한 번 휘젓고 그래서 자르시고 휘젓고 자르시고 휘젓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섞였다 하면 나머지 박력분도 넣어주세요. 날가루가 안 보일 정도까지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닐에다가 잘 담아서 물에 담아서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도깨 있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실온에 한 30분 정도 놔두셨다가 냉동 한 1시간 정도 냉동시켜주세요. 냉동실에 열려뒀던 반죽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실 때 꺼내서 이제 살짝 녹았을 정도 때 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만약 바로 사용을 안 하실 거면 그냥 그대로 냉동실에 놔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꺼내서 살짝 녹여서 하시면 되고요. 5분은 180도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녹았으면 만져봤을 때 약간 살짝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까지 녹았으면 비닐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원래는 그냥 밀가루 뿌려서 밀대로 밀어주셔도 되는데요. 그 상태로 하면 저는 밀가루 냄새가 나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이호일 사이에 끼어서 밀대로 미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비닐 자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걸 원하는 두께만큼 밀어줄텐데 원하는 두께로 밀어주셨으면 그냥 쿠키커터로 저는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육각형 쿠키커터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냥 찍게되면 반죽이 다 달라붙어서요. 여기다가 살짝 밀가루 조금만 묻혀서 잘라줄게요. 반죽이 너무 녹게 되면 이렇게 쿠키커터로 찍고 들어 올릴 때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모양이 좀 변하기도 하고 이 정도만 할게요. 이 나무 반죽은 한 대로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실 때마다 꺼내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싸서 다시 냉동실에 넣어줄게요. 오븐은 180도에서 미리 15분 예열을 해주시고요. 180도에서 15분 구워줄게요. 예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워주셔야 돼요.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꺼내서 식힐게요. 네 이렇게 쿠키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쿠키는 그냥 드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아이싱으로 꾸며서 선물을 해주신다거나 장식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상당히 응용할 게 많은 쿠키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간단하니까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집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유산지 까시고 쿠키 반죽 올리셔서 뚜껑 닫고 약불에 구워주시면 충분히 쿠키가 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븐이 없으신 분들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내놓고 영상을 찍는 찍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아마 여러분들도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색한데 뭐 익숙해지자고요.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져야 돼.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올 건데 익숙해져야지. 강인하게 키워야 돼. 구독자님들을. 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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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